B의 남성 화장품 CF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. 촬영장에는 이미 수많은 여성 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. 웃음이 아름다운 남자 B와 함께한 CF 촬영 현장입니다. 촬영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의견을 맞추는 모습도 보였었고요. B는 남성의 섹시함을 표정 하나로 표현해내야 했다고 합니다. 요즘 해외 활동을 늘리면서 눈코틀 수 없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B입니다. 그래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완벽한 표정을 연출해냈는데요. 촬영장은 어느새 그의 매력에 이끌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. 또 B에게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매력 이상의 마력이 숨어있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. 촬영 후 감독과 함께 모니터하는 것도 잊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. B는 지난 22일 중국 최대 음반 시상식인 오락풍음방에서 멋진 공연으로 중국 대륙을 뜨겁게 데핀 바 있는데요. 이제 곧 아르마니 패션쇼의 모델에 설 예정이라고 합니다. 세계로 도약하는 그가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. 또 완벽한 몸매와 표정 외에도 그가 사랑받는 이유는 또 있는 것 같은데요. 언제나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열정적인 사나이라는 점입니다. 진한 향기보다 시원한 느낌의 스킨 향이 더 어울리는 남자 B, 남녀노소, 장소 불문, 몰려드는 사인 요구에 군말 없이 사인을 해주는 정성까지 내보입니다. B와 함께한 CF 촬영 현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